짠 원래 자기 집을 찾아서 들어갔어요 원래 젤리가 살던 케이지인데 부피가 좀 있어서 가져오질 못했는데 분해해 가지고 들고 와서 새로 재조립을 했는데 뒷판은 더 튼튼한 걸로 갈아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뻥 비어 가있어요 이렇게 뻥 비어 있으면은 젤리가 탈출을 할 수 있는데도 지금 탈출을 못해요 왜 그러냐 이 집에서 너무 오래 살았거든 집에 갇혀 있던 버릇이 그대로 있나봐요 안 나오는 건지 못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 임시 거처로 있던 이거는 이제 철거해야 되겠네요 아이고 저리 화장실인데 바닥은 내일 치우고 이거는 철거해야 되겠다 젤리야 움직이자 아이차 집 이사 어우 혼자 하려니까 힘드네 아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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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냐 이거 손으로 하려니까 잘 안되네 이사가자 이사 벽은 내일 만들어 줄게 그새 못 누렸던 운동도 하고 부리힘도 근력을 좀 키우고 그러고 있어 내일 완성해 줄게 탈출 시켜줄까? 휙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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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좀 놀아